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전문 변호사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반이민 정책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몇 달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하면서 과연 이 다카법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된 이 다카라는 거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이것을 혜택받은 분이 한 80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밀년 80만 명 정도 우리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반이민 정책으로 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함으로 점진적으로 폐지가 된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다카를 할 수가 없게 됐고 또 더 이상 다카에 연장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하루에 거의 몇백 명씩 그 혜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희망을 기대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카를 폐지함으로 하면서 우리 이것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미국 국회가 이런 우리가 드리머라고 불리는 이런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법을 자기한테 상정했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 법을 사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가 빨리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권유했습니다. 다카를 폐지하면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미국 국회의 상원에서도 그렇고 하원에서도 그렇고 드림 액트 of 2017. 옛날에 드림 액트가 거의 패스 달려다가 패스가 못됐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법안이 2017년도에 상원에서 올라온 드림 액트가 있고 하원에서 올라온 드림 액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드림 액트가 참 패스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어떤 사람이 그게 포함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청소년들 구제법안 이것이 바로 드림 액트 of 2017인데 이 법이 현재 상원에도 하원에도 상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일단은 80여 명의 청소년들한테 대부분 대카의 혜택을 받은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조건부로 8년까지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8년 동안? 8년까지. 그래서 8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또 그 조건부 영주권에 있으면서 어떤 요구사항에 맞으면 조건부 영주권이 영주영주권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조건부 영주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간 준다는 조건부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은 어떤 건가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물론 주방에서 보호받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EL이라고 그러죠. 노동허가로 받고 또 국외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영주권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8년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8년간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주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 영주권. 그러니까 permanent resident.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기한이 없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 8년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위한 우리 요구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올 때 17살 이하였으며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적어도 4년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카에 포함된 사람들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품성을 가졌어야 합니다. 적어도 중재나 심각한 경범죄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적어도 고등학교는 현재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대카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폐지되었던 대카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학생들은 여기에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카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던 학생들은 다 이 상원에 상정된 드림 액트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특별히 불격 사유가 없는 한. 범죄를 저지러서 불격 사유가 생기거나 미국을 또 다른 이민법을 어기거나 다른 불법 사유가 그게 없는 한. 다카 프로그램에 포함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조건부 영주권에서 영주할 수 있는 진짜 영주권으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조건부 영주권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의 세 가지 요구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미국 군대에 가서 2년간 복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대학 및 석사 과정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석사까지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것. 대학이나 혹은 석사. 석사까지 졸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다 못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8년간, 3년간은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3년간 일하고 세금보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도 시험을 취합니다. 영어 및 미국 역사 정치에 대한 시험을 패스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덕적인 품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정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예요. 미국 군대에서 2년간 복무, 대학 혹은 석사 과정 졸업, 적어도 3년간 일을 한 경력. 이거는 모두가 아니라 그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하나만 충족합니다. 네. 그 8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 중에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면 되고 또한 범죄 정가는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역사 영어 시험 패스하게 되면 영주, 영주권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을 받은 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대학도 다니고 일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족은 세 개다, 세 개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충족을 이런 조건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8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조건부가 진짜 영주권이 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카의 대상이 되셨던 분들 혹은 되고 있었던 분들께서 이 드림 액트 상원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드림 액트 법안이 지금 상원, 하원 다 상정은 돼 있는데 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론 하원에서도 이렇게 하우스 드림 액트 of 2017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하고 거의 조건과 혜택이 유사합니다. 상원의 드림 액트 법안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두 당이 통과하면 이것이 타협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가능성을 보십니까? 상원과 하원도 따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 통과 가능성을 놓고 이것이 어떤 혜택이 있는가. 특별히 미국에. 그것을 강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공화당원에게는 이런 사람을 혜택을 준다는 것이 뭔가 불법으로 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앱네스티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반이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피력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패스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로 계속 활성화시킬 것이다. 경제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만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안 하고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데카의 통계로 보면 거의 90% 이상이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해 주는 것이 미국 경제에 활성화가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참 원하는 것이 이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잘못 없이 미국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들을 이 데리고 오고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온 사람이고 대부분 정말 어릴 때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이 자기 나라입니다. 뭐 3살 때 온 사람, 1살 때 온 사람, 10살 때 온 사람 대부분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해요. 미국에서 하라고 미국이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애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 미국의 이민자 정신에 맞다. 그게 가장 큰 취재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요즘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cultural war의 문화적인 어떤 전쟁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전쟁의 중심에 뭔가 하면 미국을 과연 이렇게 미국에 있는 다양성의 문화, 그렇죠? 다문화적인 문화. 다양한 민족이 와서 같이 융화되고 협력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미국의 cultural war예요. 아니면 미국을 과연 정말 백인 다수주의로 계속 가는 것이 미국의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융화돼서 협력하는 것이 그게 미국의 장점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융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미국을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다른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강하고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 나라한테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나라의 정신이다. 그것이 미국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조하고 그래서 미국이 이때까지 지켜온 가치관도 지키고 이민자의 나라의 정신 이런 아이들을 구제함으로 이민자의 나라의 성격을 지키고 그런 가치관을 지키고 경생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이다 하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미국의 지금 정치적인 구도가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와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좀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직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도시가 아닌 루얼 에어 사는 사람하고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환영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는 한 주로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마다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기 지역구가 주인 경우에는 큰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이것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원에 갔을 때 하원은 지역구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원들은 아직도 많은 시골적인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옥구에 있는 사람들의 반이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원의 입장이에요. 그게 표와 직결이 되니까요. 그거 표와 직결이 되니까 하원에서 가면 통과할 수 있을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되니까. 대변을 해야 되니까. 대변을 해야 되니까. 아직도 많은 특별히 도시 근방이 아니고 시골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루얼 에어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원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해 줄까? 그게 큰 과제. 드리맥트에 대해서. 그게 큰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루얼 에어에 있는 백인 중심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반이민 정서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래서 또 하원에서는 좀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놀 트럼프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그분의 가장 베이스가 루얼 에어에 있는 이런 미국이 이렇게 이미 다양한 문화에 반대하고 백인 중심의 사회를 원하는 것이 이 다노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다노 트럼프가 좀 강력하게 정말 밀어주면 하원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드리맥트가 정말 법안이 되려면 상원에서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통과해서 또 단일안이 나와서 다시 양원 통과를 한 후에 대통령의 데스크에 올라가서 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노 트럼프는 법안이 오면 자기가 서명한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했어요. 이것을 정말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대통령의 위치나 파워로 이용해서 좀 권장해주면 그러면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의 기반을 생각해서 기반을 흔들어 놓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노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림 액트 법안이 정말 법조화가 되는 것 아직까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또 이민법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김기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김기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